아 예쁘다 몇 센트에요? 감사합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대체 얼마를 긁는 거야? 고객님 카드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죠? 방금 전까지 사용했는데 정지가 된 걸로 나옵니다 그래요? 정 어제 쪼잔하기는 겨우 이 정도의 카드를 막아? 다음에 사죠 미안해요 말이 좋아 명태잖아 로비에 제발 나가달라고 붙여놓은 거 못 봤어? 안 나가면 그 말 아니에요? 나가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? 그러니 위에서 찍는 거지 원고는 그 사람 눈치껏 나가달라는 거고 그 사람이 누군데요? 소문에는 부장급에서 내보낸다고 하긴 하던데 누가 그런 소리를 해? 부장님 자리에 계셨습니까? 저희는 안 계시는 줄 알고 일들이나 해 일들이나 해 사람들이 근무 시간인지 수다 떠는 시간 아니란 말이야 고민 좀 해 고민 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말이야 아 예 가려봅니다 예예 왜 또 뭐 좋은 일 있어? 그게 아니라 너 혹시 뭐 그런 얘기 없어? 뭘 들어 명태 신청자들 가이드란 정해줬다든가 뭐 그런 얘기 말이야 아니 부장급 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이 있긴 한가봐 부장? 그렇구나 당신은 걱정 없잖아 전무님이 당신더러는 회사를 위해 애써달라고 했다면서 그 정도 얘기면 명태는커녕 임원승진이라니까 혹시 글쎄 마음이 변한 거 아닐까 전무 자리에서 그런 소리 함부로 하겠어 난 아니라고 봐 아니 그래도 뭐 회사에 사정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저거 하면 전무님 다시 한번 찾아가 보든가 그래 근데 빈손으로 찾아가면 좀 그렇겠지 네 당신도 그런 거 알 줄 알아 실은 나 이번에 임원 꼭 대야 돼 네 마누라한테 질러버렸거든 벌써? 괜히 나한테 그냥 막 염장 지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야 낫지 제수씨 실망시켜드릴 순 없잖아 아이 진짜 괜히 내가 이 빵도가 떨어가지고 누가 말아 진짜 그렇게 자책하지 말어 아 그럼 저 고민해봐 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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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